포즈를 하나 둘 셋 정면 이어서 오른쪽 이 상태는 오른쪽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이어서 왼쪽입니다 네 좋습니다 정면만 화이팅 한번 한가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화이팅 마지막으로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멋진 축사표를 던졌습니다 개인 촬영을 함께 하겠습니다 효진뿐만 안고 나머지 분들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진뿐만 앞에 표시되는데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정면부터 사슴놀을 가진 오늘 부의 사슴 효진뿐을 촬영하겠습니다 정면입니다 네 편하게 네 네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자 이어서 왼쪽입니다 네 정면으로 보이시죠? 효진뿐만의 매력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내려 네 네 좋습니다 오른쪽 보면서 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네 이어서 왼쪽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리더 네 정면으로 보이시고요 네 네 네 네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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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으로 보이시고요 네 네 네 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만 해주시고요. 다시한번 하나 둘 셋 마지막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재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간은 각도가 45도라고 들었습니다. 네 45도입니다. 제 연습 잘하겠습니다. 정면입니다. 네 오른쪽만 해주시고요. 다시한번 네 이어서 왼쪽입니다. 네 자 다음은 제이어스 마의 랩 포즈션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오른쪽만 해주시면서 다시한번 하나 둘 셋 자 다음은 왼쪽입니다. 네 아 훈훈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반수같은 목소리 와리옷의 매력포인트 네 자 정면이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정면입니다. 네 오른쪽만 해주시고요. 네 자 이번엔 왼쪽입니다. 네 자 이번엔 왼쪽입니다. 왜요 sytu Y000achen 코로나19, Ü früh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Y1 초culiar 방송입니다. cab Guard1 Mission 화보, 화보촬영을 그렇게 열심히선다면서요. 네 혼자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자 알아서 알아서 한 10초만 시간을 내릴게요 알아서 그냥 자유롭게 자, 시작! 네, 시선 자유롭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도 봐주시고요 뒤로 걸어가면서, 뒤로 걸어가면서 뒤돌고 걸어가면서 네, 뒤돌고 걸어가면서 하나, 둘, 셋!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어요? 혼자, 집에서, 숙소에서 네, 궁금하겠는데 집에 가면 공허하죠?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왼에서 매력에 네, 한 번 가겠습니다, 제가 띕니다 자, 다음은, 네, 고맙습니다 네, 정현무에서, 네, 촬영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입니다 네, 오른쪽입니다 네, 왼쪽입니다 네, 왼쪽입니다 네, 정현무에서 MK만의 멜포즈 네, 안아서, 네, 하나, 둘, 셋 네, 자, 오른쪽입니다 네, 오른쪽을 보면서 네, 큰 도움과 포즈가 매력있는 친구죠 네, 네, 자, 이번엔 왼쪽 네, 좋습니다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국말을 완벽하게 구사를 하더라고요 네, 대단합니다 자, 정현무에서 촬영하겠습니다 네, 자, 오른쪽 네, 이번엔 왼쪽입니다 네, 이번엔 왼쪽입니다 네, 멤버들을 보고 보니까 멤버들보다 한국말을 더 잘한다 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 U 자, 정현무에서 U만의 포즈 한 번 네, 매력포즈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 번 오른쪽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 번 이번엔 왼쪽입니다 네, 이번엔 왼쪽입니다 네, 이번엔 왼쪽으로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잘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크라인 박래의 라온 정현무에서 촬영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입니다 네, 오른쪽입니다 네, 이번엔 왼쪽으로 볼까요? 네, 이번에는 라온의 포즈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오른쪽입니다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이번엔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잠시만 대기해주시고 나머지 멤버들 둘, 셋